야, 야, 너희들은 뭐가 좋아서 자꾸 시이닥거리니? 쟤들이 생활 좀 얻아주세요. 아니, 여보, 나 오기까지 사진을 풀고 한 거야. 차라리 이 꼴. 여보, 요느리까지 체육선수를 데려다가 이 집안에 작은 체육선을 꾸려놓다 그러지요? 뭐라고? 당신은 척하면... 그래, 내가 이 애들을 체육선수로 만든 게 잘못이란 말이오? 여보, 솔직히 말해서 내가 젊었을 때 체육계통으로 나가려다가 당신과 일찍 결혼을 해서 가슴이 파묻히다 나니. 정말 부실은 저수다래. 키가 크지 않고 대가리 뚫지 않아서 체육기자가 되거든. 내가 성공하지 못한 대신 이 애들이라도 체육계에 내세워 내 나라 내 조국을 빛내게 하고 싶은 게 내 심도이고 여보이란 말이오? 성공하느냐, 어쩌기나 좋겠나여. 당신처럼 성공했구나를 바라보다가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될까 봐 그럽니다. 운동판 뚫리고 멀리 뛰고 내리뛰고 하다가 시집갈 날이 놓치면 어쩔 수 있냐. 나는 그저 달라는데 말했으면 이유 사정없이 아, 그대나. 나 죄주고 말겠지다. 어머니, 우리를 일찍에 시집하려고요? 네? 어머니, 우리가 언제 온다 오빠 들으니까 원래 지금 일찍에 일찍에 했어요. 네? 뭐 말해봐요? 네, 어머니. 야, 옛날부터 여자들 가리켜 아낙네, 안사람이랑들 한다. 시우리 하도 좋아서 그렇지 나도 건강관리서 소담을 하긴 하지만 왜 웃어? 어머니, 속아. 나 구해. 뭐가 나 구해? 아, 그게 싫으면 꽃털이 하나 싫어서 달고 나오지? 뭐야? 야, 야, 나oir Luciano. 야, 있나요? 야, 내가 그냥 총참새 손길이? 야, 기호야. 여 동생ких 성의를 봐서라도 이중에 맘이 드는천이가 하나 없겠니? 아버지. 난 내가 치 хочешь 하는 천여들을 몰라서. 우리를? 희때 reference. 엄마, 기지게 어떻다는 거예요? 네? 함 말해äischen 말해çekqi? canvas.